저 뒤에 검은 거 세고 저거 뺏어 저거 내 거랑 똑같은 거네 기분 나빠 뺏을래 기분 나빠 제주기족 9,000원짜리 현상금 거 있네 집이야 집이야 됐스 티비님 다시 오셨네요 내 거랑 똑같애 난 돈 주고 샀는데 운전하세요 11TV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하이하이 초콜릿이 달아 달아 왜 내 거보다 빠른 느낌 물이 이제 점점 깊어지네요 물 양도 많아지고 지금 어디 가신데? 어? 시베리님 지금 어디 가신데? 아 저요? 급류에서 래프팅 달라고요 예? 래프팅? 온라인 들어와 봐 아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저 지금 헬기 타러 헬기 뭐 헬기 뭐 이거 가파르다 이제 야 이거 카고바 보기 은근 힘드네 이거 카고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어디서 탈 수 있는 거야 이거 아 어디서 탈 수 있는 거야 이거 아 어디서 탈 수 있는 거야 이거 아싸 별 됐다 아 저기 저기 9,000원짜리 하나 있어 다가 멈춰봐요 쟤 좀 잡자 오케이 됐어 아싸 별 됐다 아 저기 9,000원짜리 와 9,000원짜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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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 래프팅 맨몸 래프팅 어? 아 이걸 꼭 잡아야 됩니까? 저 9,000원 누가 먼저 잡나 여기서부터 이제 9,000원인데 아 콜라가 잡았네 비하님이 어? 에이 어이씨 어이씨 돈 벌었으니까 레스트한테 전화하세요 예진 마스터 레스트한테 고고싱 근데 불타임 안 됐어 탈러 어디 계시지? 에이 무슨 일이야 또 안 되겠네 에이 선호 낼 내 스타 이 저 이제 힐링 어디 있는거지 야 저 힐링 ㄹ 안 보이는데 아 헬기가 나 아 아 아 헬기 아 헬 بد 티비님 도대체 누구신가요? 폐가 아니라 진짜 안보인다 폐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줘요? 예 그거 전화번호 있죠? 아 모스보험 메리웨더 아 메리웨더? 어 메리웨더 없나? 어 메리웨더 없는데? 이런 젠장 정비소 밑에 있어요 정비공 밑에 티비님 누구신가요? 아 모스보험에서인데 빨리 헬기를 부를게요 제가 제가 특별히 헬기 하나 데리고 갖고 갑니다 누군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저보고 맞추래요 세비지 불러야지 어 저기 바로 떴다 아 잠깐만 저거 그냥 헬기 타고 가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갈게요 그냥 어 글쎄요 누구실까요? 글씨 색깔이 까만색인 걸로 봐서는 저희 팬클럽분은 안시고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팬클럽과 서포터가 아니시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팬클럽과 서포터가 아니시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이거를 1ITY 범위는 다시 한번씩 12.15 아 나 헬기 또 저기 소환됐어 알려줘 좀 사랑쯔님 어서오세요 어디갔다오셨나요 폐가서 불렀죠? 헬기 아까 헬기 없어졌다는거 멀리 된다는거 헬기가 가장 가까운 덴데 헬기 뜨는 지점에 가있으면 딴 데 떠요 아 그럼요 저는 폐가서스로 불렀는데 갔더니 다른게 소환돼서 그게 가장 가까운 이라는데 거기 월 헬기 뜨는 지점에 가있잖아요 거기서 부르면 딴 데서 떠요 아 둘이 또 이렇게 합쳐지는구나 GTA 진짜 신경쓰서 잘 만들었네요 어 원하이 원래 돈 많이 모아야겠다 어 상영님이 햄버거 데우고 컵라면을 불러왔어요 공준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나 속맞고 짓겠다 이러다가 돈 어디서 많이 벌지 일단 제가 그냥 정비군 가서 그냥 폐가시 타고 갈께요 아 바퀴 4관이다 지금 내 레프 및 타고 계시는거죠? 뭐 스포츠 같은템 아 이거 하늘 계속 올라가는데 얘네 언제까지 들어오는거야 얘네 언제까지 들어오는거야 어우 1인칭 시점으로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금요 타면서 그게 뭐 날 건들리네 근데 근데 그 뭐냐 카고밥 공항 어디쯤에 있던데 물속에서 너무 불쌍해 보이셨어 네 카고밥 빨리 타요 빨리 타요 어떻게 타요 카고밥 어디있어 빨리 불쌍해 랭담이거든요 진짜? 일단 쟨 확률을 랭담이네요 아 그럼 그러면 그냥 가야겠다 어 좀비공 불러서 가야지 바로 어디계세요? 어 됐어 탔어 공격 캐릭터 갖고 걸러갔는데 누가 저 추락시켜서 빡쳐서 그 사람도 죽였어요 어디 보자 이분들 사기 계시니 어 야 금요를 1인칭 시점으로 갔더니 와 토할 것 같네요 어지럽네 싯불님 혹시 지금 거기계세요? 그 뭐냐 그 그 산타고 계세요? 산 산 근처요 예 아 산 산타고 계신구나 산 근처에서 급류 타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어떠세요 기분이에요? 토할 것 같은데 어지러워요 아 그러게 키밑해 붙이시지 저 랜덤 오너 한 명 지명수면 해 드릴게요 알아서 잡아요 그냥 캐너로 쏠래 겁나 안맞네 아 저기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동거리에서 캐널이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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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C 랜덤 오너 한 명 지명수면 갑니다 저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저 저번에 11님 쪽으로 있으신데 갈게요 아놔아 급류 타실라고요? 아아 아니 그냥 에에 급류 한번 타볼래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지명수면 9천원이에요 알아서 잡아요 어 잡기 싫은데 이분 9천원이나 거셨네 목에 천달러가 걸렸어 목에 저분 죽이면 화날 것 같은데 아뇨 괜찮아요 비즈엘에서 봐줄거에요 비즈엘에서 그러고 다시는 이방 안오는거 아니에요? 이거 그 뭐냐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실수했다 실수했다 해요 그냥 초딩TV님 반갑습니다 민서님 어서오세요 네 피씨입니다 이거 그러면 초대 세시 그 초대 전용실 시험 맞죠? 아뇨 저희 비공개 친구요 아 비공개 친구요? 삑삑거린다 삑삑거린다 요즘 폐가 싫다고 가고 있어요 됐나봐 삑삑이 타고 가야지 이거 망했어요 지금 이거 망했어요 지금 삑삑거린다 셈이 한참 아 라고 지금 액